전원 전투 준비 정신 바짝 차려라 오랫동안 경기전이 돌아가니깐 이곳을 지키는 중입니다. 경기전과 동봉이 이곳은 정체로 찾기에서 정체로 찾아갑니다. 격렬기전은 다시 전화시키기 1가지로 찾아가니깐 도착했습니다. 경기전은 이제 전화시키는 중입니다. 힘이 적어내셨을 두고 승리를 보게됩니다. 이런 곳은 다른 곳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조합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가 이곳은 공군의 공군을 공격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곳은 자리와 함께 있던 곳으로 공공을 합격할 것입니다. 시계 중 조건가 있겠다 칼힛 도와주 모듈이 天面たる山々となれ この位 あんたそれ 隠れられてないよ 私の声の答え 勝負一弾 よくだれ 岩を吸う 平和が強い 相手の考えたら 悪い ひんたけど 上の動物や入る 落ち着きてきて 勝負二弾 네 덕분야 사도는 아픈긴음 네 그래 무슨 일자에게 한번 있었을까 곧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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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回のような戦いは、ギャラ骨が思う消すのだ。 ギャラが無い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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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ゲージが無い。 ギャラです。 ギャラが無いのだ。 ジーリーに作ったらバッナじゃないですか。 이제 이동을 2개씩 해봅시다 그러고 계시고요 그 방역에서 1개씩 가면 남동으로 난동으로 여행을 걷는다 그 방역에서 연관될 것이다 근데 정말 전화가 없을 것이다 그 방역에서 전화가 없었다 그 방역에서 전화가 없어지고 여행에 들어가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임무 완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호들갑다는 얼굴은 하지마